오늘의 코인 이소연입니다. 제롬 파월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함께 하락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실 텐데요.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NFT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죠. 사실 지난주에는 NFT 내에서는 큰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씩 보기 전에 일단 그래서 지난주에 오랜만에 NFT 거래량이 한 75% 정도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고 주요일에 에이프코인이라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볼데이 비아트클럽에서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글로벌 탑거래소에 동생이 상장이 되면서 NFT까지 거래량이 늘어난 모양새였는데 앞으로 볼데이 비아트클럽이 NFT 프로젝트로서 또 에이프코인이 앞으로 코인으로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인으로서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한 달간 이더리움이 일주일 변동 현황 지금 약 11%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켓 현황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대비해서 한 2주째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주에는 한 10만 2천 건 정도 거래량이 있었고요. 그래서 2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4주 전 대비하면 한 11% 정도 감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거래 금액 현황까지 같이 보면요. 역시 비슷한 그래프 모양인데 일단 거래 금액에서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 대비는 한 75% 상승을 했고 한 4주 전 대비를 하더라도 한 40% 상승한 수준인데요. 아까 이제 BAYC 홀더들에 대해서 AB 코인을 BAYC에서 발행한 코인을 에어드랍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BAYC 거래량이 이제 터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의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 같이 한번 보고 네, 감사합니다. 액티브 마켓 원래 또 보시면은 거래 건수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시나 2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도 아직 4주 전 대비해서는 감소한 수준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 말에는 상당히 과열이었는데 지금 계속 하락이 이어지면서 과열된 거품들이 거치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금 반전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NFT 시장이 갑자기 이제 나빠졌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단지 BAYC 이슈가 있어서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계속 조정 과정 중에 있다. 작년은 좀 특별히 과열이었고 지금 계속 조정 과정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NFT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NFT 시장이 더 이상 뭐 크지 않는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무조건 무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BAYC 홀드들에 대한 에어드랍으로 인해서 거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지금 금주 7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월렛의 변동 현황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월렛 변동 현황은 말씀드리면 액티브 마켓 월렛은 실제 거래에 사용된 지갑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 사용된 지갑이 전주 대비해서 늘었고 2주째 상승하고 있고 이제 거래 건수도 늘었고 이제 거래 금액은 더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BAYC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BAYC에 관한 우리 이슈들도 함께 많이 머금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 저희 서범석 전문가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는 지난 한 주간 거래 금액 기준 상위 5개 NF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탑 5 컬렉션이죠. 이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상위 5개를 뽑았는데 보시면은 늘 보셨던 프로젝트일 겁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BAYC, 보드 앱 야트 클럽이 1위에 올랐고 보통 한 2등, 3등 정도였는데 이제 1위에 월등하게 지금 1위로 온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위에 뮤턴트 앱 야트 클럽도 보드 앱 야트 클럽의 뭐 같은 프로젝트를 할까요? BAYC 홀더들한테 뮤턴트 앱을 이제 NFT 민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1등, 2등 그리고 5등도 보드 앱 캐널 클럽이라고 같은 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러니까 이번 A코인 상장 관련해서는 이 3개가 같은 코인이고 또 그 다음에 4등에 있는 크립토펑크가 있는데 이따가 또 조금 얘기할 텐데 BAYC에서 크립토펑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IP를 샀는데 그래서 1등, 2등, 4등, 5등이 지금 다 같은 BAYC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크립토신이나 블록체인에서 늘 주장하는 게 이제 탈중앙, 탈중앙이었는데 과연 지금 NFT 시장이 탈중앙 되고 있느냐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개의 기업이 1, 2, 3, 4, 1, 2, 4, 5등을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3등에 새롭게 나온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조금 재밌는 게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그림 만장을 NFT로 발행한 겁니다. 역시나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안경을 끼고 이런 여러 조합들을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개를 발행한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이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 원래는 애니메이션에 있던 캐릭터를 갖고 오던가 아니면 없는 캐릭터를 창조를 했었는데 이건 처음부터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라는 선언을 한 후에 나온 NFT라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나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위 5개 코인 가운데서 1, 2, 4, 5위가 모두 BYC라면은 정말 탈중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어쨌든 독주, 크립토펑크 NFT 약간 짧은 역사를 돌이켜보자면은 크립토펑크가 시초였고 이 PFP 프로젝트에서 전체 시장을 봐도 비슷한 그림이었고요. 크립토펑크 이후에 BYC가 나왔는데 사실상 BYC가 크립토펑크를 앞질렀다. 크립토펑크는 사실 후속적인 특별한 재단에서 특별한 후속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던 반면에 BYC는 적극적으로 밈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이 강력했었죠. 그래서 BYC가 독보적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시초였던 크립토펑크까지 인수한 터라 거의 지금 독점한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나타나서 골고루 분배가 될지 당분간 독점 체제가 유지될지 앞으로 시장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단일 판매 금액 기준 상위 5개 NF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탑5 세일즈죠. 예상했듯이 1, 2, 3, 4, 5등이 다 보올데이비 아트클럽입니다. BYC 프로젝트의 NFT들로 이제 다 구성됐고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면 이 사진을 보시면서 BYC 프로젝트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숭이가 이제 만개를 이제 민팅한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배경 색깔이 다르고요. 담배를 물고 있네 모자를 쓰네 안경을 쓰네 뭐 웃고 있느네 화내 뭐 이런 다양한 조합들로 이제 만개가 된 원숭이 조합인데 이거 그래서 이 인기를 들어서 국내에도 이제 원숭이 혹은 고릴라를 이제 모티브로 여러 NFT 프로젝트가 나왔고 실제로 뭐 국내에서 가장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할까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메타콩즈 같은 경우에도 뭐 고릴라죠. 그래서 지금 NFT 신에서는 당분간 동물 원숭이가 지금 이제 조금 인기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금액을 일단 보시면은 1등이 한 8억 한국 돈으로 8억 원 정도 되죠. 그리고 5등이 한 5억 원 정도인데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면은 이 그 전체 BAYC 컬렉션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플로우 프라이스라고 해요. 플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지금 한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류의 그림을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 3억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NFT 시장을 이제 처음 보거나 이제 그 커뮤니티의 내러티브 과거 스토리를 모른다면은 사실 이 그림 한 장을 복사도 할 수 있고 뭐 캡쳐도 할 수 있고 이 그림을 3억 주고 산다는 거 선뜻 납득이 안 가실 텐데 사실은 3억이 비싸다 싸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자꾸 커뮤니티를 강조하는데 그 지금 한 이 BAYC가 전체 만개인데 이제 홀더 수는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그동안의 끈끈한 결속력이랄까요. 커뮤니티의 힘, 그들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비싸니까 지금은 못 산다. 뭐 지금이 조점이니까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이나 이런 분석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BAYC 프로젝트는 현재 제일 낮은 금액이 3억이었고 3억이고 3억 정도고 들어갈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려면 3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지난주에는 한 8억 정도에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됐고 뭐 한 5억짜리도 한 그 수준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패밀리십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3억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하나 가져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난 한 주간 이번에는 거래 금액 기준 상위 5개 마켓플레이스 상대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거래소들 구성을 보시면 지난주나 지지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오픈시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달라진 점은 오픈시가 기존에 85% 정도 그러니까 5개 중에 85%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금전은 조금 높아졌어요. 아마도 이거 역시 BAYC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시가 한 9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역시나 지금 상당히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다양한 컨셉으로 NFT 마켓플레이스가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있고 다양한 컨셉들이 많고 근데 지금 오픈시가 이제 93%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게 이건 역시나 현재 지금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보통 NFT를 민팅하면 대부분은 물론 체인에 따라서 블록체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은 오픈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숫자를 보시듯이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다양한 테마나 다양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마켓플레이스들도 여러 다른 경쟁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오픈시의 독점을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이것도 상당히 NFT 시장을 바라볼 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오픈시의 독주를 맡기는 쉽지 않다. 맡기는 쉽지 않다고 지금 사실 룩스레어라는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룩스레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지금 실제 그냥 다른 보정 없이 그냥 거래량만 따지면 2등에 있습니다. 오픈시의 한 70% 정도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룩스레어가 지금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룩스레어는 좋게 얘기하면 마케팅 전략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전거래인데 그 내부에서 거래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앵커님한테 팔았다가 앵커님이 다시 나한테 팔았다가 이 거래를 반복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내부 거래. 그런 걸로 하면 거래량은 뜨기 때문에 실제로 블랙체인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뺐고 관련해 룩스레어의 전략에 대해서 다룬 보고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뺐지만 어쨌든 룩스레어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미디어들 그냥 숫자만 보는 미디어들을 실제로 룩스레어를 떠오르는 오픈씨를 위협하는 하면서 실제로 보도된 적들도 있었는데 아직은 오픈씨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 거래가 아직은 자전거래라고 봐야 되고 만약 이게 좋은 효과를 해서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실제 서버원이 괜찮더라 이게 되면 오픈씨에 버금가는 마켓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 텐데 비등비등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NBA 탑샷이나 엑시 인피니티나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보면 독특한 컨셉이 있습니다. NBA 탑샷은 NBA 명장면들만 모아놓은 걸 거래하는 데고요. 엑시 인피니티는 아시다시피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 그래서 오픈씨와 똑같은 컨셉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독특한 컨셉 나만 이 마켓플레이스의 색깔이 강력한 색깔이 확실한 그런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겨난다면 아트 분야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서범성 전문가님의 강점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빼놓을 수가 없죠. 한 주간의 NFT 뉴스 및 이슈 시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씩 일단 이것도 화면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에이 코인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볼드에이 야트클럽이 에이 코인을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발행을 하면서 거의 글로벌 탑거래소에 이제 다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등락도 물론 초반에 뭐 크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어제 대비해서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지금 근데 이거 역시나 물론 그 폭등 그리고 관심 폭발적인 관심에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과열을 이제 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에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지난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나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질문들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역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죠. 뭐 이게 그냥 뭐 하기 쉬운 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저 역시도 이제 즐겨찾기 한다는 느낌으로 소액을 샀고 아 네네 제 일정 기준이 떨어지면 또 사고 이게 또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을 때는 뭐 일부를 판매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본다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전략에 따라야 될 것 같고 얼마 금액이면 사실 뭐 차트 분석하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특히나 초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이 좀 어렵고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된다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보통 일반적인 코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NFT가 워낙 인기니까 핫하죠. 핫하니까 로드맵에 갑자기 뭐 상관도 없었던 것 같은데 NFT 마켓플레이스를 뭐 론칭할 거다라든가 NFT를 발행할 거라든가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NFT 프로젝트였는데 나중에 뭐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뭐 코인을 발행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BYC를 좀 달리 보는 이유는 물론 뭐 자금 조달의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BYC는 이제 처음부터 탄탄한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고 그동안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에 대한 IP랄까요. 그거를 재단이 갖고 있었는데 그냥 그림만 소유할 수 있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3억짜리를 사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티셔츠를 만들어 팔든 머그컵을 팔든 그건 온전히 저한테 주는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탄탄하게 다져진 커뮤니티가 정말 1등 NFT 프로젝트가 발행한 코인이다. 그 자체로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 역시나 메타버스를 론칭을 하고 랜드 세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 BYC 내부적인 보고 자료가 더 블록이었나요? 해외 매체에서 입수를 한 내용에 따르면 금년에 한 4억 5천 5백만 불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고 해요. 랜드를 한 20만 블록 정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어제 엊그제 트위터에서 이제 티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P2E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마도 아더사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애니무카 브랜드 자회사 앤웨이와 협업을 해서 이제 게임을 이제 론칭을 할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에이프 코인도 그렇고 BYC도 그렇고 계속 관심 있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주목해 봐야 할 코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너무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시간 아쉬우시다면 다음 주에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본 방송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스타그램 마크 주커버그가 선언을 했죠. 지금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NFT 마켓플레이스 물론 오픈시가 그렇지만 여러 군데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처럼 한 군데서 이렇게 이게 NFT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스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이걸 한 군데서 쉽게 보면 어떨까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다 모아서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NFT 발행도 가능한 서비스를 할 거라고 마크 주커버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들은 있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었는데 몇 달 내에 인스타그램에서도 NFT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서비스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여러 예쁜 사진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클릭을 하면 NFT로 민팅이 된다고 아니면 바로 거래소로 보내서 판매도 할 수 있다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야말로 정말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방송 연예인 부럽지 않을 정도 인기를 얻고 있는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분들한테 또 다른 뭐랄까 수익구죠. 또 다른 기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스타그램이 몇 달 내에 NFT 발행이 가능하다라고도 인스타그램 관련된 이슈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소식은 없을까요? 네. 지난주에 게임 회사들에 대한 소식을 주로 얘기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지금 뭐 좀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스포티파이 라고 이제 글로벌 음원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여기서도 이제 서비스 중에 NFT를 뭐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 지금 사실 음악 NFT 서비스 음악 NFT 들도 지금 발매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앨범을 판매했고 스눕독 같은 경우에 앨범을 판매했고 또 작은 플랫폼에서도 음원을 NFT로 판매하고 있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스포티파이는 말그래도 음원 글로벌 넘버원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NFT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주얼적으로 그림이나 뭐 이쪽으로 좀 강점이 있었다면 스포티파이가 이제 NFT 진출하면서 앞으로 또 음악 NFT에 또 어떤 변동을 갖고 올지 또 역시나 관심 있는 뉴스입니다. 주로 NFT가 시각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 이제는 음악에까지도 이렇게 더 넓혀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요. 스포티파이가 서비스에 NFT 추가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너무나 이제 뭐 글로벌한 또 국내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N사 여기서도 지금 NFT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회사 중에 라인 넥스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NFT 플랫폼 소위스를 하는 개발을 하는데 파트너십을 맺고 네이버가 직접 NFT 시장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가 들어왔으니까 플랫폼 강좌 또 큰 변화나 또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이버가 라인 넥스트와 파트너십으로 NFT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제일기획 국내 광고회사 중에서는 1등이죠. 1등인데 여기서도 광고업계 최초로 NFT 사업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NFT도 발행을 하고 NFT 마켓플레이스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실 NFT 시장은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티가 전부인데 광고전문회사가 하는 NFT 사업은 어떨까? 마케팅이 전부인 NFT 시장에서 제일기획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독보적인 역할을 해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일기획이 국내의 최고 광고업계인 만큼 정말 판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먹힐 것인지 한번 봐야겠죠. 네.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오늘 NFT와 관련돼서 이야기 정말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와 함께 또 이어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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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